저는 화질이 좀 안 좋으려나 좋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? 네, 잘 작업이 나요 좋네요 자, 난 또는 이게 워싱턴이고요 오늘 스케줄 끝나고 들어와서 잠깐 잠들었다가 밥 먹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려고 해요 잠깐 뭐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오늘은 30분 정도만 하고 너무 졸려서 잘 먹어요 몇 시지? 모르겠어요, 몇 시인지 비가 좀 오더라고요, 밖에 네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네 여기 9시? 9시래요 그런가 봐요 한국은 아침이라 토요일이네 좋은 주말 보내요 한국에 있는 올리비 네 네 네 롬매티스 J.M. 정답 제가 피곤해서 뭐가 못 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거예요, 맛있죠 바람가 너무 맛있어 응 공통? J.M. say hi J.M. say hi 네? 네 나 쉴쉬러 가야돼요 조지는 쉴쉬러 갔네요 나도 아직 세수를 못해서 룸메가 JM이랑 힘들 것 같다고요? 아니요 아주 좋아 JM은 룸메에 따라서 바뀌어요 맞아 네 저도 빨리 먹고 잘 겁니다 아주 잘 자 너무 피곤해 우리 둘이 진짜 잘 자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해 그래서 오늘은 뭘 했냐면 이제 댄스 배틀 저지를 했는데 배틀은 아니었고 그냥 그 뭐냐 준비 해오신 무대를 보고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였거든요 1,2,3등을 정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다들 너무 잘 하셔가지고 멋있어 근데 지금 JM이 씻고 있는데 물소리가 들리네요 이거 곤란하네 물소리는 제임이 씻는 소리입니다 빨리 얼른 나도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빗소리라고 생각한다고 예 빗소리라고 생각 마침 비가 오긴 해요 너무 피곤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그것도 했어요 근데 윌로드 안무 알려주는 거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섯 명이 왔으니까 되게 많이 오셨는데 다섯 팀으로 나눠 다섯 팀으로 나눈 다음에 다섯 팀으로 나눈 다음에 한 명씩 안무를 알려줬어 한 명씩 안무 다 알려주고 2절 후렴과 알려줬고요 근데 좋았던 건 다들 열정이 너무 있어서 한 명도 빠져서 다 열심히 하셨어요 막 조금 우리 팀엔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그냥 되게 춤을 잘 추시든 못 추시든 좀 그냥 다들 열심히 이렇게 해서 위로 튜토리얼 했고 그중에서 이제 제일 베스트 댄서를 뽑아서 사진도 찍고 이제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재밌었어 그래서 그리고 음식 지금 먹고 있는데 여긴 한 9시쯤 되는 거 같아요 일단 저는 저도 얼굴 닦고 잘까 해요 원래 한 1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피곤하고 계속 졸린 모습 보여주는 것보단 얼른 자고 내일 스케줄을 잘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운해하지 말아주고 이제 얼른 한국에 가겠습니다 네, 한국 올리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또 다른 나라 올리비들도 기다려주시고 이제 얼굴 비추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, 일본에도 너무 좋아 네, 너무 잘 먹었어요 네, 너무 잘 먹었어요 네, 너무 잘 먹었어요 아, 다 안 먹었어요 이제 끄고 그냥 후다닥 그냥 대충 먹고 사려고요 올리비한테 너무 허겁지가 먹는 모습 보여주긴 좀 그러니까 아무튼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night and have a good day Yeah, it's a panda 그리고 한국 올리비에 좋은 하루 보내고 좋은 주말 보내고 미헌 노입니다 상목 바이바이 리버스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바이바이 잘 잘게요